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머리띠의 완성! 맛은 아삭해요 아삭하고 맛있어요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달달하네요 닭다리 닭다리 흰쌍 쫄깃쫄깃 딱딱 계란 참기름이 특힍한 맛이에요 참깨 계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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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찹쌀가루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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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이건 너무 맛있죠? 소스에 있는 육수는 아주 매운 것 같아요 이 육수는 정말 매워요 그 후추는 매우 매운 것 같아요 곱창이 매우 매워요 물은 팽이버섯 착용 팽이버섯 아삭아삭 아삭아삭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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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소한 맛 치즈볼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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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치즈는 매콤해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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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